아니 이게 튀어나가는게 와아아아아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건 다시가 말이 안되는거라 아니 승차가 문제가 아니라 승차가 문제가 아니라 승차가 안정감 일단 무게가 붙이니까 아 웬만하면 125cc 오토바이 힘은 오겠는데요 한 정도에 두개의 몸을 해야지 잘 안정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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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구리점 사장님이에요 간단한 소개해주세요 저는 구리아천점 케어웨이라는 전기자전거 브랜드 사장이고요 사람들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여기도 애폰 4개 샀어요 중요한거지 포인트지 어?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여기 까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 지금 연예인보는 기분이에요 이스라엘님 보는 손님이시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가게에 벌린건데 가상에서 저도 여기 남영진 가상에서 매장에서 아 진짜요? 네 매장에서 고객님이시네 아 이거 대박이다 나 한번 타봐 이거 아 타면 되나요 내가? 빨리요 헬멧 쓰고 빨리 반갑습니다 오 찌릿찌릿 모빌리티 찌릿찌릿 모빌리티 와 강렬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을게요 와 이거 다 빨리 헬멧 쓰고 한 바퀴 타고 와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제가 BRS기 타거든요 스크램블을 아아 왕복이 2개부터 와 20번표야 나 이거 다 못 찍어 지금 이게 풀트리인거에요? 네 줘봐 줘봐 찍고있어? 내가 타고 갔다올게 우와 으흐흐흐흐흐 위 times 300mg nag Chin 핸 와 ㅇ 와 하나 와 하 아 백 atau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너무 좋다 와 이 체크가 안 돼 뒤에 체크는 뭐 흘러가요 우와 뒤를 더 못 돌리잖아 이거는 근데 승차감 지지죠 아니 승차감은 문제가 아니에요 승차감은 승차감 안정감은 일단 무게가 붙이니까 어 눌러주잖아 웬만한 125cc 오토바이 심은 없겠는데요 오면서 다 땄어요 올라가는게 와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게 말이 안되는거 와 여긴 또 뭐야 와 야 여기는 여기 산이네 와 대박이네 여기 재밌죠 저 유튜브 나오는거에요 찌리찌리 모빌리티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아 유튜브도 해요 꼭 해야되요 영상 지금 천집하고 와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와 서스펜션 대박이죠 진짜 와 진짜 와 이런게 왜 이제야 나왔지 왜냐면 제가 지금 와 살짝 아쉬웠구나 그쵸 아쉬웠다 아쉬웠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꿈에 가만 두고 있었어요 고객님들의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구요 제가 와 이거를 꿈에 나온데 다들 그쵸 언제쯤 이거를 내가 꿈꾼데 우리 영상보면 다들 어 꿈꾼데 아 그쵸 왜냐면 전 진짜로 진짜 이게 본사에 가면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갈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신원형 가게에 왔는데 연예인이 있어 아 아니 박진영이 이거 다 치워치고 지금 내 앞에 이게 연예인이야 지금 와 진짜 이게 와 근데 서스봐봐 앞에 봐봐 진짜 기관이 막힌다니까 진짜 기관이 막힌다니까 지금 서스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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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안정성도 이게 일반 정지자전거 타이어 구매되기 때문에 지금 택타이어 보면 다 미끄러지는 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안정성도 지금 굉장히 뛰어나고 승차감도 좋고 일단 가장 좋은 포크 이거 브레이크 담력 자체가 달라요 와 자전거용이랑 완전 다르다 와 이게 이런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제조가 됐다는 거 자체가 발전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와 윗패드 짱 윗패드 짱 와 진짜 이거 미치겠다 이거 방틱턱이 이렇게 높은데도 그냥 와 내가 너무 뜯어보네 지금 와 아 흐흐흐흐흐 뭐 탕수육 보급요리로 이제 들어간다 이 정도 이제 뭐 차로 치면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이 이제 동작을 한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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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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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현재 서비스 센터에 지금 입고가 됐거든요. 여기 돕는 모빌리티. 오셔가지고 F1 많이 시승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처가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연락처도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 해야지 형. 그럼 안녕은 아까 했어요. 한 번 더 해줘. 아니 노바 나와야 돼. 나와야 나와. 안녕하세요. 돕는 모빌리티. 돕는 모빌리티 주세성입니다. 매장에 오시면 그리고 F1 시승 제가 친절하게 시승 도와드릴 테니까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그러면 안녕해요. 그럼 안녕.